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릿끼릿의 끼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매주 매주 기릿과 함께 를 또 같이 하게 되었군요. 오늘 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기린이분들 푹 쉬고 계시죠? 바로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컨텐츠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룹니다. 이번 주에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어떤 뉴스를 관심있게 파야 되는지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은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 일요일날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편하실 때 침대 혹은 뭐 이동하실 때 그럴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저 기린씨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료조사하고 열심히 먹고 자고 쉬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는가? 아마도 이걸 보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였죠. 맞습니다. 사상 최고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화수목 3일 연속 1%씩 하락하다 보니까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61선을 지지하고 마지막 금요일날 빼꼼 고개를 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요일마저 빠졌다면은 와 무조건 3천까지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은 그 전부터 이미 많이 빠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살짝 회복하는가 싶더니 월, 화, 수, 목, 금 똑같은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마지막에 121선을 지지하고 고개를 빼꼼 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는 흐름이 괜찮겠구나. 하지만 여기서 계속 뻗어나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봤을 때는 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투자자가 모인다면은 모두가 보는 방향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결국은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비중 10%는 생활화하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조금 뒤에 마지막에 어떤 이벤트가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갈지 나쁜 방향으로 갈지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증시와 거의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인 장세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환율이 쭉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당연히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환율이 이렇게 살짝 꺾이면서 주가는 조금 회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다우선업, 나스닥종합, S&P500 3개 다 1%, 2.3%, 1.5% 오르면서 쭉쭉 하락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내일이죠. 내일은 출발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같이 공부했던 빅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 빅스라는 거는 아 이게 오르면 주가는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빠질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주가가 한 1, 2% 빠지는데 이렇게 빅스는 그냥 뭐 별 차이 없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가는 빠지는데 빅스가 미친듯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빅스가 3일 연속 쭉쭉 올라가다가 이틀 만에 이렇게 다시 다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기린이분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빠질까 그게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인베스팅 닷컴에 들어가서 VX를 치시면 아마도 가장 위에 이렇게 S&P 500 빅스 선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눌러서 보시면 그게 만약에 크게 올랐다 야 한 2, 3일 더 빠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좀 잠잠해요. 어 뭐 별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은 하루짜리 변동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이렇게 검색하기 귀찮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기릿 유튜브 기릿과 같이 공부하시면 다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화성을 가진 않고 거의 내핵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구를 뚫고 내려가는 것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아버지 아니 도지코인의 아버지죠. 앨런 머스크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 중 하나인 테슬라가 비트코인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대외적인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세계 증시가 비슷하게 간다. 그 시각을 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진짜 미치도록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 월요일까지 코스피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금융투자였죠. 그런데 그 금융투자가 화요일날 이때까지 산 건 한 번에 다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조 천억이나 매도를 했죠. 그래서 결론은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은 진짜 말 그대로 풀 악세를 밟으면서 매도를 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매도를 했다. 마지막으로 연기금은 이제 어느 정도 퐁당퐁당으로 들어선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마도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외국인, 금융투자, 연기금. 하지만 아직까지 봤을 때 연기금이 지금부터 매수라면서 주가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금융투자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은 금융투자겠죠. 다음 주에는 주가가 오를 때 금융투자가 확실히 매수하고 있는지 혹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증시를 한 번 정리를 해봤고요. 기린이분들 이번 주 너무 힘들었죠.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고생의 결과 다 성투로 보답받으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외국인 미치도로 팔았죠. 그리고 연기금은 보압 정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매수한 것들은 쭉쭉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 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까지 같이 공부하셨는데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주에 수익률이 1%가 올라간대요. 자 바로 연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기린이분들 이번 주 증시를 생각해 보시죠. 나빴나요? 좋았나요? 매우 나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은 19개 중에서 8개가 오르는 그러니까 파란색이 오른 겁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8개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떨어진 것도 SKIT 그 다음에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건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도 거의 보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연기금이 도대체 뭘 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완전 지난주의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현대차 여기서 특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T, 제1재당, 현대차, 대한항공, 휠라홀딩스, DLENC, GS리테일 이런 부분을 매도량이 적고 그 다음에 연기금들이 지금 현재 사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SK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매수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연기금은 코스피 상위에 상장하는 주식들을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야 SKIT 연기금이 엄청 사네 이거 좋은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포트폴리오 짠다고 이렇게 그냥 매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IT 뿐만 아니라 대여 같은 경우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쭉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매수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지난번에 특히 빅히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주가는 보통 지속적으로 빠지고 언젠가는 다시 올라오긴 하겠지만 단순히 어 연기금 산다 하고 사는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자 다음으로는 외국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11개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유의미하게 하락한 것은 고려아연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 두 개를 말고는 거의 보합에 가깝다라고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들어왔는가 SK텔레콤 지난번에는 SK텔레콤이 매수하긴 했지만 19위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죠. 그 대신 KT와 U플러스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는 다시 SK텔레콤이 1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혹시 SK텔레콤 또 올라가나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신세계, KT, 고려아연, 호텔신라, 삼성화재, 삼성바이오로직스, 휴제, 아모레퍼시피, 하나여로스페이스, LG유플러스, 솔브레인, 현대글로비스, CJENM, LG하우시스,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특징주 SK텔레콤, 신세계, 호텔신라, 휴제, 하나여로스페이스, 솔브레인, CJENM 이 종목들은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샀나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았으니까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게 맞지만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하락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개인 분들의 픽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SKIT 자 그런데 이 SKIT를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기릿이 뭐 그렇게 길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또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저 기릿과 같이 공부하시는 기릿 분들은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상장한 주식은 뭐라고요? 한 달간은 건들지 말자. 그런데도 불가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난주 순매수 금액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무려 4,500억이나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4% 이 정도가 물렸다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기릿이 분들 이걸 보시고 꼭 반면 교사 삼으셔서 공모주는 한 달간 건드리지 말자. 이 마인드를 꼭 마음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기, 카카오, HMM, 코덱스 레버리지, LG화학, 삼성전자 5, 삼성 SDI,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LG전자, 롯데케미칼,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신풍제약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위 종목들이 무조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다음 주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만 사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인분들이 많이 사는 거는 주가가 안 좋을 확률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충분히 참고는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이 뭘 샀나 이걸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뛰는 곡물가에 식품주 줄줄이 신고가 그리고 저 기리스는 이 부분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연말까지 식품주의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엔 꼭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코로나 특허풀리나 월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죠. 백신 위탁 생산 업체 주가 강세.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라도 산발을 샀다면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겠죠. 물론 결과론적 이야기입니다. 자 외모 가꾸는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 성장 전망. 지금 현재 중국에서 깨끗한 피부에 관심을 두는 남성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화장은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남성 또한 화장을 많이 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 시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화장품 업체를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리스는 이 뉴스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맥스 이 기업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화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SKIT 따스앙도 아니고 따흐앙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기린이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확진자 주의보 다이어트 유망 테마주는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 유업 인바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푸드나무 배럴 등 이 기업들은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매일 유업 인바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푸드나무 배럴 이 기업들은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꼭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화요일 수요일 연속으로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금은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8만 전자를 깨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은 다행히도 회복은 했지만 8만 전자가 이렇게 쉽게 뚫렸다는 점에서 투자자분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조금은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재차 삼성전자 8만 원을 공격한다면 그때 아무도 8만 원에서 살려고 하지 않겠죠. 어차피 8만 전자 깨지도만 그러니까 나는 더 밑에서 살래.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투자 심리가 나빠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솔직히 양반이었죠. 대만 증시 장중 8% 폭락한 날이 바로 수요일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진짜 코로나 때인데요. 그때 아마도 경험이 있으신 기념인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얼마나 떨어질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진짜 대부분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7%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왔다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고 살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정말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대만에서는 수요일 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MSCI 정기 변경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주 증시가 안 좋아서 거의 대부분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통계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 그 부분 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이 뉴스 목요일 날 이 뉴스가 있었죠. 이걸 보고 진짜 1분 동안 그냥 웃었습니다. 야 이거 누가 장난한 거 아니야?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머스크 환경 우려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 구매 중단 아니 아니 당연히 이 부분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먹튀를 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생산 기대로 7%나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니까 시총 3위로 껑충했다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번 주 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월, 화, 수, 목, 금 전부 다 쭉쭉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혹시 삼바 주주 기린이 분들이 계시다면은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인플레 공포의 변동성 커진 증시 FOMC 한미정상회담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다음 주 코스피밴드를 3080에서 3200포인트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해도 얼마 상승하지 못할 것이고 하락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와 외국인 순매도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 맞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7조원이나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어야 시장의 반등의 기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일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다음 주 주요일정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백신 효과에 봉쇄 푸는 영국 17일부터 해외여행 실내 만남 허용을 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서울 콜센터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17일부터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키트가 낮은 정확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유의미하게 끝낼 수 있을까 한번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만약에 이 시범 사업이 잘 된다면은 우리나라 진단 키트 업체들에게는 풍풍이 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주당 361억 원의 삼성전자 배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배당 받으시는 기린이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이 배당이 기린이분들의 갈증을 조금은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자 수요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때는 장이 당연히 안 열리겠죠. 그러니 기린이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푹 쉬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이 정도까지 푹 쉬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그리고 이 의사록 공개라는 거는 4월 27일 그때 있었던 회의를 공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또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잠잠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수요일 날 삼성제약 최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 국내 3상 임상실험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하는군요. 최근 들어서 어떤 바이오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정하고 모든 바이오가 지금 현재 죽을 쓰고 있는데 이때 부활의 신호탄을 이 삼성제약이 쏘아올릴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NC소프트 탈리니지 기대자 트릭스터 M을 출시한다고 하는군요. 지금 현재 NC소프트 주가가 말이 안 되게 빠져 있는데요. 과연 이 게임이 NC소프트를 다시 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목요일 미국 20일 2차 반도체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때 또한 삼성전자가 간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이유는 빨리 투자해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금요일 한미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백신, 반도체, 쿼드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하나 간단한 게 없군요. 자, 한미정상 테이블에 오를 현안으로는 백신 공급 및 한국 내 위탁 생산 다음 주에도 삼바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 견제, 북미 대안 및 북핵 조율, 북한 인권, 쿼드 부분 참여 야,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하죠. 어떤 거를 선택해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쿼드에 참여한다면 중국이 난리, 쿼드에 불참한다면 미국이 난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 반도체 및 2차전지, 5G 등 대중 견제를 위한 기술 협력이 손꼽힌다고 합니다. 자, 이 한미정상회담이 우리나라의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그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또한 미국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TS 노래, 버터가 나온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그렇다면 그때 이 하이브의 주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 부분 또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이 버터라는 노래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떤 상을 받는지 그런 것도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매주 매주 기립과 함께 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말 또 항상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기립도 기린이분들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웁니다. 자, 기린이분들 이번 한 주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양봉양봉 하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기립이었습니다. 빠이요! 다음 주에 만나요!